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청순실연극복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특별전진의 김맹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 받아서 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엄청난 사연이 도착해서. 하지만 지난번에 한 8페이지 있었던 사연보다는 조금 짧았습니다. 제가 2.5페이지로 줄였거든요. 2.5페이지로 줄여요? 지금? 많이 잘랐는데 사연자분은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맥락상 순서도 약간 각색하고 했습니다. 네. 이 사연 읽어드리고 상담하겠습니다. 네. 저는 32살 개딸입니다. 저의 고민은 2년 반 전에 잠시 만났던 사람을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매우 안 좋습니다. 아버지는 보수골통, 꼰대, 몽졸한 사람이고 가정폭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전 남자친구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습니다. 19살 때 19살 연상의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강간, 임신, 임신 중절로 인한 갈등이 있었고 그 충격으로 인한 자살 시도도 했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면서 간단한 사칙 연산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폐해가 심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고생하고 겨우 몸을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외국인 남자친구 A가 있었습니다. 이 외국인 남자 A는 유럽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최소한 저를 죽이려 들진 않았지만 돌이켜보니 저를 사랑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해 결혼을 하기로 했지만 30대 중반의 나이였음에도 아직 대학생 신분이었던 A는 우리의 결혼과 저의 이민을 위해 졸업이 꼭 필요했음에도 졸업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매일 노느라 바빴죠.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문제로 싸웠는데 저는 그 사람이 헤어지자고 할까봐 전전긍긍하고 비위를 맞춰가면서 A가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A는 결국 결혼을 결심했고 그렇게 저는 A의 고향 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나라에 도착한 후에도 A는 여전했고 저희는 또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결국 2개월이 지났을 때 A는 제가 출근한 사이에 짐을 싸들고 자신이 원래 살던 부모님 집으로 도망가버렸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날 저는 일도 팽개치고 A를 찾아가서 제발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했지만 그때 저를 싸늘하게 쳐다보던 A의 표정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정말 외로웠고 그날 남들과 비교되는 내가 너무 슬퍼서 한없이 울었어요. 다행히 당시 다니던 회사 생활에 적응하며 아주 어릴 적부터 내 안에 있던 근본적인 문제들을 조금씩 치유할 수 있었는데요.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 나라가 그립기도 하고요. 그런 시점에 B를 만나게 됩니다. B 역시 외국인이고 그 나라에서는 그 사람도 이방인인 존재였거든요. 그 사람은 저보다 10살이 많았어요. 당시 A와 헤어진 지도 얼마 안 되었고 누군가를 진지하게 만나고 싶었지만 제 안에 문질들로 아직 속시끄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B에게 너를 믿기가 힘들다 라고 솔직히 말했는데 B는 저에게 너를 해칠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도 돼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 진심어린 표정에 저는 B에게 마음을 열 수 있게 되었죠. 다만 그는 애 딸린 유부남이었습니다. 섹스리스 부부였는데 애인과 하비아의 타인과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는 오픈 릴레이션쉽을 가진 B였고 B의 아내가 이에 동의를 해줘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 내용은 처음부터 저에게 오픈했고 저도 그냥 몇 번 즐기다 말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그 사람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대화도 잘 통했고 관심 주제도 같았고 둘 다 그 나라의 이방인으로서 서로의 처지를 잘 이해해 주었죠. 죽이 척척 잘 맞는 콤비였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저와 B의 관계는 와이프가 승인한 관계에서 불륜 사이에 있는 애매모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이 볼까봐 B는 걱정이 커지는 것 같았죠. 평소 밖에서 다정하게 굴던 모습도 계속 조심하는 듯 했고 언젠가부터는 저를 만날 때마다 와이프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와이프가 제 얘기를 듣는 것을 싫어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B가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관계보다는 동료같이 생각한다고 B가 시인하기도 했었고 결혼 생활이 지루하다, 싱글 시절이 그립다고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을 마무리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이룬 것들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가난한 집의 아들에서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와 신나게 놀다가 그가 집으로 가버리면 혼자 남겨진 방안에서 기분이 이상해지곤 했는데 하필 그때 임신 중이었던 아내가 있어서 그에게 제가 느끼는 이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가 이혼할 것 같지도 않았고 그를 더 힘들게 만들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이전에 유의한 관계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정말 어른의 사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저를 만나는 동안에는 그 사람이 항상 즐겁게만을 바랬고 그것만 신경 썼습니다. 그를 사랑했던 이유는 단순히 잘 통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항상 타인을 작은 새와 같이 소중하고 조심히 대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반면에 저는 그렇지 못한 정반대의 존재로 인식했었죠. 스스로를 막 대해도 되고 별것 아니라고 소중하지 않은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있으면 제가 바로 그 작은 새가 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저의 이야기를 항상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고 저를 항상 드높여주고 저의 좋은 점만 부각시켜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깊숙이 숨겼기에 제게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감정들과 일종의 한스러움이 폭풍처럼 휘머라쳐와서 그의 품에 안겨 집이 떠나가도록 오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는 조금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그때 너무 필요했던 애도 과정이었어요. 그와 헤어질 결심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제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는 항상 저에게 다른 남자가 없는지 확인했고 그때마다 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사랑하는 듯 말만 안 했지 제 행동만 봐도 딱 알 텐데 항상 비는 저를 곧 다른 사람을 만나 떠날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관계를 심각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그랬던 걸까요?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바라지도 않았으면서요. 어느 날 비는 또 저에게 만나는 남자가 없는지 꼬치꼬치 캐물었고 그때 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저의 감정을 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제 그만 만나자고 했죠. 그 후 작년 3월까지 그에게 3, 4번 정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예전 생각이 나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만 연락하라고 했어요. 여전히 그는 지금 만나는 남자가 없는지 묻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핸드폰을 바꿔 번호도 바뀌었고 제가 연락하지 말라고 쌍욕도 했었기 때문에 연락을 할 수도 없어요. 그동안 저는 바쁘게 지냈습니다. 새로운 남자들도 만나보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바쁘게 지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그때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 매일 그 사람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그 사람과 있었던 일이 생각나면 웃음이 났다가도 슬퍼져요. 그 사람 꿈도 자주 꿉니다. 왜 저는 마음 정리를 아직도 못하고 있을까요? 아니 마음 정리는 이미 했는데 그냥 괜히 추억팔이나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긴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절 가지고 놀았던 걸까요? 어쩌면 그냥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상담을 핑계삼아 한 번 글로 정리해서 이제는 진짜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결심일지도 모르겠고요. 이 남자를 흘려보내기 위해 마음 정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 긴 스토리를. 제 생각에 이거 쓰시면서 거의 다 해소되셨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중요한 이 점 같아요. 이분이 마지막에 통찰을 좀 해주셔서 저도 좀 다행이다 생각긴 했어요. 이 글을 좀 정리하면서 자기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어딘가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에서 쓰신 것 같아서. 소설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먼저 할까요? 네. 해주시죠. 이제 스스로 받아들이죠. 네. 이제 그렇죠. 세 달 만에. 근데 내가 얘기할 때 중간중간 말 좀 시켜줘. 알겠어요. 근데 할 말 막 없어? 내가 막 그렇게 해요? 아니요. 물어보질 않으셔가지고 혼자 질주하시길래 그냥 냉뚫은 건데요? 제가 민망해서 약간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 제가 한 번 자기 껴들어볼까?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글을 저는 읽었고 선생님들도 읽으셨고 청취자분들도 제가 이제 읽어드리는 걸 이제 들으셨을 텐데 아까 사람과의 관계 경험이 쭉 나와 있잖아요. 남자 애인과의 관계 경험. 히스토리 쭉 들으면서 아마 아이고 저걸 어쩌나. 아이고 저걸 어쩌나. 막 이렇게 중간중간. 저렇게 살면 안 가요. 아이고 어쩌나. 유부남 없잖아. 막 아이고 이제 좀 살아가나 싶은데 또 어쩌나. 아이고 무슨 아내한테 허락을 받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냔서인가. 많이 하셨을 텐데요. 참 우리가 사랑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지금이니까 아는 것들 있죠. 말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메시지는 좀 오늘은 집어넣고. 아이고 벌써 많이 보려고 했는데. 좀 집어넣고. 우리가 보기에 사연자분이 겉으로는 뭔가 자존감이나 자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 보일 것 같아요. 이 겉모습에서는. 속으로 좀 파고 들어가면 아픈 부분이 있을 텐데 뭐냐면 자신의 능력. 그러니까 이 일적인 부분에서 능력도 좀 발휘되고 먼 타국을 그냥 쭉 날아갈 만큼 어떤 자기 운명의 결정력도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런 부분 또 강점인데요. 하지만 이분 마음 안에서는 아까 그 작은 새와 반대. 자기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내가 또 왜 이럴까. 아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회의감과 잘못한 선택에 대한 후회가 수도 없이 좀 잃었을 수 있겠다. 그런데 나 또 이랬네. 이러면 진짜 사람이 너무 슬프잖아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유기불안과 연결될 수밖에 없긴 하겠는데요. 유기불안을 그럼 이제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이 견디냐. 그게 이제 다양한 성격에서 나올 텐데 꼭 이 사연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한 번 다들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릴 적 정보는 사실 아빠, 꼰대의 아빠, 그리고 가정폭력을 일삼았다. 이 정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연자분도 뭔가 그 연결성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로치고 이 부분을 좀 끼워 넣어주셨거든요. 남자친구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난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가설을 좀 타고 들어가자면 특히 이제 양육자가 폭력을 했을 때 아이들은요. 좀 양가적인 반응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어른데서 생각하면 야 그거 그냥 야씨 하고 나와버리지. 혹은 뭐 어디 나와가지고 어디 쉼터 가지. 막 이렇게 하겠지만 어릴 때는 사실 되게 우상 같은 존재니까 폭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좀 반응하게 되냐면 아빠 기분이 지금 어떤지 파악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일과가 되는 거예요. 아빠 기분이 좋은지 지금 좀 내가 앞에 지나가도 되는 건지 오늘 밤 좀 조심해야 되는 건지 자는 척을 해야 되는 건지 나와서 놀이하고 있어도 되는 건지 이게 이제 나의 어떤 불안감에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나한테 초점이 되는 게 아니라 바깥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버릇, 습관이 되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상태에 따라서 나를 좀 맞추게 되죠. 그런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만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누군가 나 봐주길 원하는 건 되게 기본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관심이 적었을수록 남도 날 안 봐줬고 나조차도 나보다는 바깥의 세상에 곤도 서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과 친밀감에 대한 욕구는 더 상대적으로 커졌을 것 같아요.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기된다든지 떨어진다든지 혼자 된다는 건지 이런 감정은 되게 불안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친밀감은 되게 좋은 거다. 사실 이성관이든 동성관이든 사랑하는 애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친밀감은 되게 큰 정도가 크잖아요. 그런 친밀감이 되게 좋은 경험으로 이 사람한테는 존재할 것 같아요. 친밀감이라는 건 되게 좋은 건데 이게 중요하고 이렇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가 있으면 참 반은 성공인 건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게 마음 아픈 부분인데요. 이 사연에서는 나보다 상대에게 초점이 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나는 나를 봐주길 원하니까 뭔가 방법을 쓸 거 아니에요. 이 경우에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심 없는 방법으로 자신의 괴로움을 좀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되게 힘든 거 죄송합니다. 되게 힘든 거 이게 본인이 의도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나 이걸로 관심 받아야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되게 이 사람한테는 되게 정말 정말 노력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관심에 대한 갈망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언젠가부터는 가장 통하는 방법이 됐을 것 같고 가장 손쉬운 방법인 거죠. 가장 통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너무너무 무서워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라도 해보는 거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공감적이려나요? 아무튼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부각시키게 되는데 이게 어떨 때는 고통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되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발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그럼 이 사람은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더 관심을 받으니까 이걸 더 찾을 거 아니에요. 이 증거들을 찾게 되니까 그러면 더 위험한 순간에 자주 빠지는 것 위험한 사랑에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위험한 사랑에 여기서 차례로 뭐가 있나요? 19살 연장자 되게 자기가 착취적인 상황에 더 빠지는 것 이 사랑이 더 간절해지고 이 친밀감이 더 증폭돼서 느껴지는 경험들 이런 거하고 좀 연관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위험한 순간에 더 반응하게 되고 그 위험한 사랑을 할 때 더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불륜 같은 그런 관계도 그런 관계에서 그 관계가 객관적으로 보인다기보다는 더 가슴 절절한 사랑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친밀감을 갈망하면서도 또 나를 거절하는 신호는 되게 또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아픈 관계는 사실 힘든 일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변하는 모습에 많이 반응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상대가 변했다기보다는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초점을 못 맞추는 특성 너무 이게 마음이 아프죠. 다 상대에게 가 있으니까 나란 존재를 설명하는 것도 상대 나란 존재의 힘듦을 알아주는 것도 상대 나의 능력을 알아주는 것도 상대 다 이제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가 변한 나의 초점이 맞춰지고 그게 더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 변화를 견디고 유지하는 게 이 사람한테 되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좀 다퉜어도 그래도 이 사람이 나 사랑해하고 좀 이렇게 다독이고 견디고 다시 뭐 일주일 뒤에 밥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한테는 되게 작은 신호가 되게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려웠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좀 드러나는 게 어느 부분이냐면 작은 새와 관련된 거예요. 이 작은 새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연민의 대상 같은 것 같아요. 이 사연자분한테 작은 새라는 단어는 바깥 사람들이 그런 거는 잘 보여요. 근데 자신 안에 작은 새는 스스로 반응을 못해줘요. 이 비라는 남자하고 되게 깊어지는 관계를 설명할 때 이 비가 자기의 작은 새를 찾아줬을 때 나를 이렇게 해줬을 때 나를 어떻게 해줬을 때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로 인해서 내가 설명되는 장면들이 사실 그 생략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다른 상대가 알아주었을 때에야 내 안에 작은 새에 도달하게 되는 지점. 너무 슬픈 얘기죠. 사실. 되게 마음 아팠거든요. 자신의 존재를 거의 무뎌지게 하면서까지도 타인에게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어린아이를 상상하면 작은 새의 모습이 사연자분을 되게 잘 알려주는 이야기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당신을 보세요. 말은 너무 쉽잖아요. 다 아는 건데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닌데요. 우리가 계속 가설을 세워본 거니까 이런 패턴이 있었던 것 같으면 이걸 바꿔라라고 말하기보다는 우선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밑에 감정이 공감하는 거 먼저 하시고 이거는 혼자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더라도 좀 피상적일 수 있으니까 전문가 도움 받았으면 좋겠기는 해요. 아니면 진짜 진정한 사람 만나면 그분이 해줄 수 있을 것도 같고 내가 감싸주고 싶었던 그 마음 상대에게 눈을 돌려서 상대가 빛이 나면 그 빛이라도 받고 싶었던 그 마음 있죠. 그걸 진짜 공감해주고 내 안에 작은 새를 좀 이루어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자기에 그러면 계속 그동안에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부분으로 자기를 어필했다면 훨씬 자기가 잘하는 부분 지금 업무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발현되면서 사람들하고 관계 잘하고 일적으로 능력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런 자기 장점들이 좀 부각되어야 되는데 장점을 잘 알아주는 거는 그때 그때마다 얘기해줘야 돼요. 좀 지나서 우리가 이렇게 뒤로 돌아봤을 때 야 그런 행동력이 있으셨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옆에서 와 너 이거 진짜 멋져. 이렇게 바로바로 피드백해주는 사실 그런 사람이 옆에 필요한 거죠. 나중에 찾아줘도 기쁠 수 있잖아요. 왜 그때 해줘야 되냐고요. 자기가 계속 자기 비하적이고 자기가 되게 못났다는 생각이 이 사람을 갉아먹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동안에 자기의 어려운 부분들을 어필하면서 관심을 유지했다면 사실 그 방법이 그때에는 먹혔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한테 되게 폐를 많이 끼쳤다. 돌아 봐봐라. 이렇게 좀 깨닫고 그 전략 말고 다른 전략을 좀 쓸 수 있게 그 전략을 새로 알려줘야 되죠. 옛날 전략을 없애라기보다는 좀 다른 전략 해볼 수 있게 이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좀 하면 좋겠고 근데 업무하고 연애는 사실 다르니까 좋은 사람도 만나면 얼마나 좋겠나 자기의 장점 잘 알아봐줄 수 있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좀 지금 아까 그 글을 정리하면서 뭔가 새롭게 나아가는 걸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잘 기억해놨다가 나를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 말고 내가 보는 나. 를 좀 잘 정리해보세요. 내가 보는 나를 잘 정리해보고 거기에서 나한테 힘을 주는 얘기들을 좀 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낙관적 미래를 여는 이런 활동에 동참하는 것은 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좋은 것들 장점 부각시켜야 되는데 다만 그 전에 자기에게 되게 충분히 공감하는 왜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나에 충분히 공감이 선제가 되었을 때 그의 장점을 좀 부각시키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부모는 내가 못 골랐지 않냐. 근데 배우자는 고울 수 있다. 그러니까 되게 신중하게 그 순간에 어떤 마음 그래 그때 너가 그럴 수 있다는 거는 알겠어. 그런데 많이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좀 이제 신중하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도 분석을 해주시죠. 상당그라스 아주 따뜻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좀 냉정하게 역시 오늘도 싸운다는 신중이야. 학자니까 저는 학자 입장에서 이론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선 이분이 아버지가 별로 좋은 분이 아니잖아요. 자식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어른의 모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른의 모델이고 특히 이성 부모는 이성에 대한 원초적 모델이죠. 그렇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되게 문제가 있는 분이잖아요. 부수, 꼴통, 꼰대, 옹절, 나쁜 건 다 가진 분인데요. 가정폭력까지 있었고 이럴 경우에는 이게 이성을 선택하는 데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안 좋으면. 어색하겠죠. 이성에 대한 불신도 클 거고. 남자 보는 눈이 없어져요. 아, 보는 눈이 없어지는 걸로. 좋은 사람이 뭔지 모르는 거죠. 좋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 심한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가 매일 거칠게 대하고 때리고 폭력적이잖아요. 온화한 남자를 만나면 위화감을 느껴요. 이상하다고 느껴요. 아, 이건 뭐지? 이 자식은? 그 사람이 정상인데. 정상을 못 봤기 때문에 정상을 알아보는 눈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전반적으로 다 통하는 얘기인데 이분은 제가 볼 때 남자를 보는 눈, 이성을 보는 눈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아버지가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연애하는 걸 보면 일종의 패턴이 있잖아요. 하나의 특징적인 패턴은 하나의 연애에서 그 다음 연애로 넘어가는 텀이 굉장히 빨라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방관당하고 엄청 고생해서 19살 때 그 다음에 그리고 그때 만난 남자친구예요. 그렇게 힘들 때 마음의 상처를 다 추스리고 혼자 지내는 기간을 상당한 정도 가지다가 또 사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으면 그때 힘들 때 누구를 만나요. 텀이 굉장히 빠르죠. 그 다음에 이 남자랑 헤어지고 조금 더 지나서 약간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또 빠르게 또 B라는 사람을 또 만납니다. 텀이 좀 빠르죠. 이걸 가지고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혼자 있는 걸 못 견디시는구나. 그렇죠. 그것도 있을 수 있죠. 혼자 있는 걸 못 견딘다. 또 하나는 어렵고 힘들 때 연애로 도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현실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든가 저기 어떤 심리적 문제가 있어서 괴롭다든가 그거를 연애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청 많죠. 나 너무 외로워. 뭐 이제 뭐 이제 뼛속 깊이 외로워. 뭐 아니면 너무 이제 뭐 등등등 있으면 연애를 하면 해결될 것 같은 환상. 연애만 돼도 좋게요. 성, 성. 정확히 말해. 성으로 많이 가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잖아요. 성이 너무 빠르다. 또 하나는 아까 그 아버지가 절 좋지 않아서 남자 보는 눈이 없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남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그 된탕 고생하고 만난 그 외국 유럽 사람 네. 이 사람이 이제 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최소한 저를 죽이려 들진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날 죽이려 들지 않았다는 게. 이게 통과 요건이라니. 모든 사람은 다 죽이려 들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처음에 저를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죽이려 들진 않았어. 그게 사실은 이 사람한테 빠져드는 첫 번째 포인트란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또 어땠을까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 너 믿기 힘들다. 나 그동안 많이 당해서. 뭐라 그래요. 너를 해칠 일은 없을 거예요. 이거 되게 이제 재밌어요. 어 그러네요. 너를 해칠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잖아요. 아니 그 아 이상한 거 아니죠. 잘 쓰지 않잖아요. 그거 아니구나.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거의 안 쓰죠. 어 너를 해칠 일은 없을 거예요. 너 해치지 않아. 그러니까 어 이게 연애를 시작할 당시에 할 말은 아닌데. 물론 이제 그 여성이 두려워하실 수 있어요. 두려움을 많이 표현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보통은 남자는 이제 해칠까 봐 겁나 이런 말을 했겠네요. 그렇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너를 해칠 일은 없을 거가 아니고 난 네가 어떤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이런 쪽으로 보통 표현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아 그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느낀다면 이 여성은 아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데? 오케이 통과.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눈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가 너무 좀 수준이 낮잖아요. 이런 것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아버지가 미친 영향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종합적으로 못 봐요. 몇 가지만 마음에 들면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무능력해. 해치지는 않는데 능력이 없어. 또 해치지는 않는데 유부남이고 유부남이고 바람둥이요.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고른다. 선택한다면 약간 도피성 연애에다가 사람 보는 눈이 났다면 계속 이런 남자들과 연애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그런 패턴을 보여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두 번째 만난 이 사연에서 두 번째 유럽 사람 A라는 사람 근데 왜 그 사람을 좋아했냐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볼 때는 그때는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심도 보였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믿으면서 좋아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연애를 뭐라고 그럽니까 수동적 연애라고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서 이 나를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좋아하지 않으면 나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건강한 연애는 어떤 연애일까요? 내가 사랑해야죠.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거죠.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연애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분은 수동적 연애를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관심을 보이니까 끌려가는 거죠. 또 삐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런 것 같거든요. 네. 이 사람이 다가오니까 가볍게 하다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고 말도 잘 통하고 하니까 또 다시 사랑하게 되는. 엄청 입 빨린 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입 빨린 소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수동적 연애를 하고 있다. 그럼 수동적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왜 수동적 연애를 주로 하겠습니까? 애정결핍. 자신이 없어서.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고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거절 공포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내가 먼저 다가와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 좋아해 그럼 거절 당하면 못 견디는 거죠. 무서워서. 버림받거나 거절받는 걸 당하는 걸 너무너무 무서워하니까 먼저 다가오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안전해요? 먼저 핑 미. 먼저 나를 좋아하는 놈이 생기면 이 놈은 나를 거절할 가능성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나를 먼저 좋아하는 게 전제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그럴 경우에는 자기도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좋기 때문에. 나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좋기 때문에. 로미와 줄리시 그러다가 이색 망친 애들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분도 좀 수동적 연애를 한다. 자신감이 없고. 거절 공포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패턴 자체가 계속 수동적 연애를 하는 편이다라는 점이고요. 뭐 이제 버림받는 거 무서워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연애 과정에서의 패턴을 보면 어떤 쪽인가요? 당당하게 독립적인 입장에서 연애를 합니까? 아니면 착한 아이처럼 상대방한테 맞춰주면서 잘해줍니까? 엄청 전전긍긍하고 비 맞춰가고. 비 맞춰주죠. 그러니까 시계에 하면 끌려다니는 애라죠. 이거는 왜 그럴까요? 결국? 버려지지 않는다고. 그렇죠. 버려지지 않는다고. 버려지지 않을 때의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렇게 착한 아이처럼 잘해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맞추면서. 쉽게 끌려다니는 거죠. 질질질. 또 하나의 방법은 지배 통제하는 거예요. 긴건이처럼. 더 내 손하기에. 딱 쥐고선 못 버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굉장히 쎄야 되거든요. 뭐가 있어야 되고. 강력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일반인들은 쉽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복사기 하나 있잖아. 긴건이는 강해. 강하니까 하는 거고. 대체로 이제 일반인들은 버려지기 싫으면 잘해줘요. 부당한 요구도 막 들어주고 맞춰줘요. 거절 못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좀 속된 말로 저자세 연애를 하는 거죠. 계속 연애를 할 때 매달리는 식으로. 자 그런 게 이제 이분의 연애 패턴이다. 그러니까 버림받는 게 무섭고. 거절당하는 게 무섭기 때문에. 수동적 연애를 시작하고. 연애를 시작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오히려 매달리게 된다. 상대방이 먼저 좋아해서 시작됐지만 연애는. 오히려 연애 과정에 들어가면. 매달리기 시작한 거죠. 상대방한테.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또. A가 되게 비겁한 놈이에요. 말도 안 하고 도망갔어. 집 사서. 남자 중에서 제일 쪼잔한 놈이거든요. 이 A가. A가 고향에 도착한. 부모님 집으로. 두 땅이 됐을 때 짐을 사들고 출근한 사이에. 네 출근한 사이에. 제일 비겁한 거 아니에요? 헤어지자고 말을 하면 되지. 물론 이제 뭐 여자의 반응을 고려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악의 이거는 이별이거든요. 짐 사서 튀는 거는. 근데 어쨌든 문제는 이거예요. 상대방하고 연애를 많이 했는데. 이제 갈등도 좀 있었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결별을 통보받았단 말이에요. 그만 헤어지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한 것 같아요. 이별이 이해가 되면은 받아들여야죠. 이해가 안 되면 가서 멱살 잡아야죠. 멱살 잡으면 어떻게 다시 잡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멱살 이제 화풀이 한 번 하고. 그냥. 잘 지냈고. 새 총 한 번 쓰고. 안녕 이렇게 해야죠. 빠이빠이. 쉽게 하면 이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떠났단 말이에요. 내가 싫다 그래요. 근데 뭐 잡아서 감옥에 가둘 거예요. 답이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아름다운 이별 이따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간혹 있는 얘기고. 대체로는 이별한 마음이 아프고 힘들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과정도 매달리는 방식은 좋지는 않아요. 내가 이해가 잘 안 된다. 도대체. 좀 설명을 좀 해달라. 납득할 수 있게. 좀 더 대화를 해보자.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이렇게 찾아가서 일방적으로 매달리고 이런 건 좀 별로 좋지 않죠. 그러면 더 힘들어집니다. 맞습니다. 비참한 꼴 더 본다. 그러다가 이분은 사실 자산 수동도 했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잡아보려고. 잡아보려고 했다고 했거든요. 이건 이별을 감당하기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다. 즉 이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왜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근원적인 이유는 이기적인 사랑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건강한 사랑은 상대방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느냐 아니냐는 내 사랑과는 사실 큰 관계는 없는 거예요. 짝사랑이랑도 그럴 수 있는 거죠. 나는 너무 저 사람이 훌륭하고 좋아서 이성적으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래도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랑에 대해서도 그려낸 이런 소설이나 작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해요. 그런 사람들은 가서 스토킹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죠. 끊임없이. 그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다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게 마음 아플 뿐인 거죠. 이런 사람은 어때요? 이별을 당연히 받아들이기 쉽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상대방이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놓을 수가 있나요? 없죠. 못 놓는 거죠. 없어지면 자기야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죠. 자기 욕망이 다 좌절되는데. 이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사랑을 하면 할수록 이별은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분이 좀 심하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이기적인 사랑을 한 게 맞냐고 했을 때. 일단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다가오는 사람을 이렇게 손으로 잡은 거. 그것도 이기적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자기 외로움 때문에 한 거니까. 좋아해서 사귄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사람 자체가 좋은 건 아니잖아. 그런 편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잘 연결되고 잘 통한다. 그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 책 한 권 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 지적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이죠. 그렇죠. 너무 연결돼서 우리가 하나로 통한 것 같은 느낌. 외로움을 해소시켜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작은 새가 아니라 소중한 존재처럼. 그렇죠. 그런 기교를 해들어주고 높여주고. 쉽게 얘기하면 자기 고향 욕망. 자존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떠나가면 이 세 가지 욕망이 좌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 욕망 충족을 지켜줄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게 자기가 혼자 스스로 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으면 이 남자들 친구를 잊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욕망. 그렇죠. 일단 서술에 말하면. 네. 여기서 확인된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 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좋아서 사랑을 시작한 패턴이 없어요. 대체로 다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거나 다가오거나 이랬기 때문에 좋아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것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줬기 때문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랑에 빠져든 거고 나의 어떤 일정한 욕망들을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믿었던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헤어지지 못했던 것들이죠. 헤어지고 나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이고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연애 패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 대략 요약해도 될 것 같은데 그 B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 마누라두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 전형적인 플레이보이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제. 오픈 릴레이션십. 네. 오픈 릴레이션십. 말 되게 멋있어요. 오픈 릴레이션십. 영어라니까. 이게 뭡니까. 불륜이잖아요. 그런데 부인이 허가해. 오죽했으면 허락해줬을까. 그러니까요. 그 분도 이제 이혼은 싫으니까 허락해준 거겠죠. 저는 이 부인이 허락해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온갖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연애를 할 때는 달콤한 말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고 귀신같이 거기에 맞춰주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기꾼도 이 B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요. 필요한 걸 그냥 썩썩. 사기꾼 만나면 사기당하기 전까지 정말 좋아요. 진짜 재미나요. 막 그 사람 있으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고 맨날 칭찬해주고 그래요. 앞에서 막 비 맞춰주고 칭찬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사기꾼이라 했을 때는 제일 행복해요. 사기당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딱 지금 B가 그거예요. 사기당하기 전까지 최상의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기를 당하니까 이제 거기서 피 봐서 아 이거 봐라 이건 봐라. 저는 제일 사기꾼 같았던 게 이거였어요. 어디요? 나 이번 주 내내 계속 영화 아마데우스가 생각이 났어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그도 며칠 전부터 같은 영화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우연이겠지만요. 운명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그냥 그렇게 말한 거죠. 나는 그분이 먼저 말하고 나도 그 생각했는데 했으면 믿었겠어요. 그런데 너무 순수하신 거 아닙니까? 순수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소통의 욕망일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채워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외부 정보에 아까 말했던 외부의 눈이 가 있는 경우에는 이 친밀감을 더 좀 원래의 친밀감보다 더 깊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만큼 친한 건데 더 친하게 느껴지고 이만큼 관계 있는데 더 관계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게 자기를 존재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좀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B라는 놈이 놈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B라는 사람이 B는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곧 다른 사람을 만나 떠날 사람이고 자신을 다른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만나는 사람인 것 마냥 계속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해서 이렇게 진지한 관계로 가고 싶지 않아. 이걸 계속 통보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은 이제 사랑하는데 계속 저러겠지. 나를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석을 좋게 한 거죠. 진심 말한 건데. 이 사람은 사실 진심이라고 말했을까 싶었는데 네. 되게 슬픈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은 또 의처증 증상이 있잖아요. 계속 깨물어 보고 독점은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즐길 때만큼은 딴 놈하고 놀지 마라. 뭐 이런 거겠죠. 이거는 자기가 불안하니까 계속 물어본 거죠. 오픈 릴레이션십 그거기 때문에 여자도 그러지 않을까. 여자는 그래야 자기가 마음 편하잖아요. 너도 남자 만나라. 나만 만나지 말고. 아니야 아니야. 계속 만날까 봐 꼬치꼬치 캐물어 뜨는 거죠. 딴 놈 혹시 만나지 않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분이 이렇게 해석하신 것 같아요. 약간 그것도 했잖아. 관계가 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닐까. 약간 촉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인들을 모른 채 하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사인은 좀 무시했을까 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B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고요. 사랑의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요. 오픈 이상한 습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습은 하면 안 돼요. 좋은 배를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B는 일단 문제가 있어요. 확실히 문제가 있고. A도 문제가 있어요. A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좋은 남자를 계속 못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수가 더럽게 없어서 계속 나쁜 놈들한테만 걸려드느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재수가 없는 점도. 그러나 본인에게도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자각할 필요가 있어요. 즉 수동적 연애를 만약에 안 했다면 그리고 나 위주의 자기중심적 연애 이기적인 연애를 하지 않았다면 피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자 보는 눈이 좀 더 높았다면 그렇게 안 될 수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반복해서 자꾸 이상한 사람들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생활에 만족하지 못해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도 알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에서 힘들 때 자꾸 뭘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게 여기서 느껴지냐. 연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생각나는 거예요. 왜 계속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힘들 때마다 연애를 통해서 해결해 왔거든요. 그리고 한때는 좋고 즐겁고 손이 깨가 쏟아진다 이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과 같은 문제가 좀 생겼다. 그런데 이제는 좀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문장은 이건 절대 안 돼요. 마음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랑으로 있고 싶은데. 안 돼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자가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랑 시작 전에 사연 한 번 꼭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구 좋아지면 꼭 사연 보내주세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 마음 정리를 다른 사랑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마음 정리를 다른 연애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봐도 벌써 비슷한 패턴의 연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점은 우선 남성을 가려보는 눈이 없다. 좋은 남자를 보는 눈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조금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 관점이 없어요. 마음에 드는 거 한두 가지 포인트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연애한 다음에 발견하는 거예요. 얘 되게 좋은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무능력하네. 얘 되게 좋은 사람인데 마누라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금사빠라고 하죠, 보통. 금방 사랑에 빠진 사람을. 눈에 콩깍지 하셨다 이런 것도 그럴 때 쓰는 건데 종합적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못한다라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동적 연애 패턴을 극복해야 된다. 문제점이 수동적 연애니까. 세 번째는 현실 회피나 고통 회피 수단으로 연애를 이용하는 것도 문제다. 텀이 너무 빠르고 연애에서 고통을 받게 되면 또 다른 연애를 해결하라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건 뭐 이제 성숙한 사랑을 못해서 그런 거겠죠. 나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성숙한 어른의 사랑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 자체를 사랑하기보다는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나를 위한 연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제는 이제 본인도 얘기했어요. 어른다운 사랑? 정말 어른의 사랑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과제예요. 어른의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대상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고 나의 어떤 외로움이나 결핍, 상처 이런 거를 치료해 줄 수 있고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기적이잖아요. 그 사람 자체가 좋아야 돼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짝사랑이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짝사랑도 정말로 건강한 사람을 짝사랑하면 마음이 더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 성숙이 돼요. 좋은 영향을 받게 하겠죠. 왜냐하면 좋은 영향을 받지. 그 사람을 계속 보면서.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 건 할 수 없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 짝사랑이라도 좋으니까 성인의 사랑.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야말로 상대방이 좋아서 하는 사랑을 한 번은 해보셔야 된다. 그렇다면 먼저 고백도 할 필요가 있겠죠. 수동적 사랑을 할 게 아니라. 꼭 먼저 와서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뭐 좋아한다는 말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도 좀 치유하시고 마음 정리가 왜 안 되는지도 이유도 알고 지금까지 연애가 왜 실패했는지 대략 자기가 원인을 알고 패턴 같은 것도 기억하고 그러면서 진짜 좋은 사람을 찾아나서는 그게 어느 정도 됐을 때 즉 사랑의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진짜 좋은 사람과의 사랑을 시작하신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연애가 많이 쉽고 세요. 연애 금지령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이 다가오면 모르는데 그 생각도 누가 날 좋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연도 그 사람이 날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는 거는 진짜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 전에는 연애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일단 자기 문제 해결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번 기회에 자기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어느 정도 그래서 과거와 같은 똑같은 패턴의 연애는 반복하지 않을 자신이 생겼다. 아니면 자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자각은 할 수 있다. 즉 내가 지금도 수동적으로는 연애를 하고 있네. 내가 지금도 상대방이 먼저 좋다 하니까 흥분하고 있네. 종합적 판단을 못하고 있네. 이런 것 정도는 자각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다. 그렇죠. 패턴을 그래야 끊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래도 이 B랑 그만 만나자라는 선언을 이 사람이 했잖아요. 이런 용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원래 이런 타입들은 절대 자기 힘을 못 끊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일단 이 B가 마누라가 있는 거고 연애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랑 결혼할 생각도 없고 계속한다 그래도 결국에는 아주 나쁜 식으로 하면 바람피든 대상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로 시작을 했고 그 관계 이상을 합의한 적은 없잖아요. 네. 마음속에는 그런 기대도 있죠. 당연히 있겠죠.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혼하고 나한테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 B라는 관계가 처음에 가볍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본인 말로는. 그러니까 에이 뭐 그런 플레이보이야? 그럼 나도 그냥 같이 놀기나 하지. 그런데 점점점점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고 믿게 됐고 그때는 기대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도 진지하게 나와의 관계를 꿈꾸지 않겠나.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니까 계속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떻게 쉽게 하면 놀이 상대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 다 얘기했지만 관계 정리할 생각 없고 자기는 계속 이 관계만 유지하고 싶다. 하면 정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용기도 용기이지만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표현이잖아요. 가장 헤어질 결심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제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 글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앞에 말했던 기조로 얘기를 설명을 더 드려보자면 사실 어떻게 보면 부당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이걸 딱 끊고 결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장면인데 이것도 심지어 자기를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위치시켜요.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걸 그 사람이 나를 믿지 않아서 이게 견디기 힘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게 내가 헤어질 결심. 그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 남자가 모르더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항상 나를 의심하고 내가 너 좋다고 했는데 자꾸 나를 떠날 사람처럼 나를 대한다는 게 이 사람은 너무 어려웠던 거다. 다수의 경험은 그 사람이 이 여자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받고 싶었고 확인하고 싶었으나 안 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헤어지게 된 건데 사실 이 관계는요. 이분이 헤어지지 않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놈이 정리했을 거예요. 다른 오픈녀가 생기든 마누라한테 혼나든 해서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이분이 언젠가는 연애하시긴 할 텐데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부부 상담이라든지 이혼 상담, 이별 상담 이런 거 할 때 꼭 물어보는 게 이별 시점에서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맨 처음에 왜 결혼했냐. 어떤 게 좋아서 결혼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게 이 사람들을 그때 생각해서 다시 해봐. 이게 아니라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다정해서 좋았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다정한 게 왜 좋았어요? 다정한 게 당신한테 왜 중요했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 이해 쪽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자기가 진짜 필요했던 게 뭔지를 좀 잘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나한테 다정해서 좋았다가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기적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좋은 사람을 고르려면 모두에게 다정한 모습이 좋았다라든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량하고 착한 사람이어서 참 좋았다. 이런 쪽으로 좋아해야 돼요. 나한테 다정했다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다 다정하고 나한테는 조금 차갑게 했는데 차라리 그래서 좋아했다면 이유가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인간성을 좋아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냉정한데 나한테만 다정했다? 그건 나쁜 놈이거든요. 그런데요. 그런데 이기적인 사랑을 하면 거기에 끌린다니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못되게 하고 너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나한테 끌리게 돼요. 그렇죠. 건강한 사랑을 한다는 게 진짜 지금 사회에서는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알아야 된다. 저는 이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감정적으로 공감을 받으셔서 저는 애착이론에 근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이론 저는 감정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정말 이런 사람은 제가 많이 봤는데 주변에서 연애 금지령이 딱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금지를 때려봤자 몰래라도 다 연애하세요. 결국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하면 비밀 연애도 하고 더 안 좋은 연애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연애를 반대하는 걸 아니까 얘기를 안 해줘. 이런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연애를 못하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처럼 적어도 이 전 연애랑은 다른 그리고 자기가 어떤 문제인지 인식을 하고 하는 연애는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연애는 막 좀 못할 것 같은데 이번에 쭉 써보신 게 정말 좋은 기회였기를 바래요. 너무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누가 좋아지는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메일로 좀 그 사람 좌표로 보내봐요. 메일로 좀 사연을 설명해서 보내주시면 좋은 사람 중에 안 좋은 사람 중에 찬반 투표 처음 열리나요? 분석해드릴게요. 댓글로 다 같이 저희를 믿고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청남이 사연 혹시 너무 많이 밀려 있나? 이런 생각이 안 보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사연이 지금 거의 다 해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개 안 남은 상황이고 사연이 떨어지면 이 방송은 중단됩니다.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고민도 괜찮으니까요. 고민 있으시면 편하게 사연 보내주십시오. 사연은 chungnamie.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남이 방송 매주 수요일 9시에 주권 방송과 축구의 전진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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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